안녕하십니까 강남 테마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성현 원장입니다 비교적 연령이 높으신 분 60대 70대 분도 메이저로 지방 제거가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항상 가능하지는 않죠 몇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번째는 건강하셔야 됩니다 즉 멍이 잘 들 상황이거나 성인병이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을 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조건이 없다면 수술 대상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피부 처짐이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시행을 합니다 피부가 많이 늘어나 있으면 결막을 통한 지방 제거 수술을 저희가 하더라도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좀 밑에 불룩한 느낌 전부가 지방 때문에 오는게 아니구요 피부 처짐도 한몫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료를 통해서 처짐이 꽤 심한 분들은 저희 방법보다는 하음검 절개술을 권해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기대치가 현실적이셔야 되겠지만 눈밑지방 수술로 여러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용치료가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병용치료를 잘 이해를 못하시거나 또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눈밑지방 수술을 권해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은 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줄일지라도 다른 부분 심한 주름이나 피부 처짐이 적절히 치료가 필요한 만큼 있는 경우 또 피부색이 많이 어두운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병용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또 일반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하시다면 60대 70대가 되시더라도 충분히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